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14일 주간디에이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침 맨날 밤 9시에 하다가 이번에는 오전 9시에 하네요 오전 9시에 하게 된 것도 어느 분 때문이죠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오전 9시도 텐션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억지로 텐션 업 업 업 해보고 제대로 주간 DH뉴스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좀 짧게 짧게 가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디지털 인문학과 직접 관계가 있는 2023년 한림과학원 디지털 인문학 특강입니다 이게 2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죠 2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 이번 학기도 드디어 나왔습니다 총 5차례 진행이 될 거고요 어디 볼까요 신효필 선생님 트랜스포머 관련돼서 서강대학교 조은경 선생님이 근현대 텍스트 자료 분석을 위한 비지도학습 공주대 기로연 선생님이 국어 교육에서의 포퍼스 활용 한국교원대 김석영 선생님이 동아시아의 한자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전망 개명대학교 장지원 선생님이 일본 언어자원 구축 현황과 활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이거 모든 게 기본적으로는 줌으로 그리고 유튜브로 동시 생중계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유튜브 여기 있죠 유튜브로 같이 보시면 될 거고요 이번에는 줌으로도 줌 주소는 따로 제공을 안 해주셨네요 아 그 줌은 이제 할 때마다 조금씩 제공이 돼서 그 한림과학원 홈페이지 가면 그러니까 유튜브 올라올 때 줌도 주소도 같이 올라와요 혹시 줌 주소가 나오면 제가 여기다 업데이트 해놓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저희 그 KADH 캘린더라고 있습니다 DH 코리아 캘린더라고 있는데 저희 어디로 가보시면 되냐면 KADH ORG 저희 홈페이지로 가보시면 맨 위에 DH 캘린더라고 있을 겁니다 여기 DH 캘린더를 가보시면 여기 기본적인 일정이 나오는데 이거 보기도 힘드시죠 요즘 구글 캘린더 같은 거 많이 쓰시는 분들 계실 거고 다른 캘린더 프로그램 쓰실 텐데 그런 분들은 이제 밑에 있는 URL 두 개 혹은 ICARL 주소를 쓰시면 좀 더 쓰기가 편하실 거고요 거의 한국에서 열리는 디지털 인문학 관련된 주소들은 다 여기에 저희가 그때그때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주소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URL 같은 것도 같이 올리고 있고요 끊임없이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 거의 하루 이틀 전에는 한국 아시잖아요 학술대회 대부분이 줌 주소도 일주일 전에 주면 감사한 건데 하루 이틀 전에는 줌 주소까지도 올려드리니까 이거를 참고하시면 관련된 학술대회를 좀 챙기기가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지금 아직은 올리지 않았는데요 조만간 올려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특강 관련해서 이 수업은 꼭 들었으면 좋겠다 있으신가요? 제가 신유피 선생님 수업 빼고는 다 이제 한 번도 들어보질 못해서 한번 저는 네 네 들어보고 싶고 조은경 선생님은 아마 서강대 글로벌 한국학과였나요? 했던 것 같아요 거기 계신 것 같고 어학 전공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개명대 장원재 선생님은 일어일문학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본어 자료 나머지 두 분 선생님 자료도 네 하여튼 뭐 유튜브 켜놓고 일하면서 듣겠습니다 네 이것도 요거 아래 보면은 요거는 경성대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 관련해가지고 소개를 같이 해주시는 것 같고요 네 경성대에서 딱 요거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요거 하시는 것 같고 국어교육에서의 코퍼하우스 활용 중요하죠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상당히 듣기 좋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진행하지만 유튜브에서 혹은 줌에서 질문을 하면은 고창 피드백도 해주시거든요 요런 질의응답 시감도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대 챗GPT 두 가지가 있네요 성균관대에서 원래 고려대학교에서 먼저 치고 나가긴 했는데 좀 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건 성대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대 챗GPT 종합 안내 페이지라고 해서 요런 홈페이지에다가 종합적으로 챗GPT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 거고 어떤 문제가 있고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같이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대응해서 또 박진영 교수님이 특강도 하신다고 합니다 좀 성대 출신이신 김명준 선생님 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박진영 교수님은 디지털 입문학에도 관심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제 학교 선배님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카이스트 오해영 교수님한테 배우셨고 기계학습으로 유명한 그래서 최근에 조선항조실로 가지고 카이스트 연구진이랑 같이 했던 논문도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떻게 자동 번역 같은 걸 기계학습으로 기계 번역 개념 같은 걸 활용해서 하는 연구도 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적임자일 것 같아요 강의에 그래서 아마 교내 안에서 강의이긴 한데 신청하면 아마 교회에 계신 선생님들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진영 교수님이 자연어 처리 이런 거 전문가셔서 디지털 입문학에도 관심이 많고 연구실 안에 연구실에 소속 학생들 중에도 입문학 전공한 학생들이 몇 명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는 이 정도까지 이거는 좀 접해보셨나요? 네 안내 페이지가 되게 상세히 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페이지는 학생이라기보다는 교수, 강사 선생님들을 위한 페이지이긴 해요 그래서 교육 모델은 아직 업데이트하기 전인 것 같고 그래서 강사 가르치는 입장에서 특히 글쓰기, 저번에 우리 주간 DH에 나왔던 최진석 선생님이 글쓰기 강의를 하세요 성대에서 이제 국문과 전공도 하지만 교양강의 1학년대 다 듣는 필수 교양강의 듣는데 고민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글쓰기 강의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학생도 학생이지만 이거는 강사들을 위한 사실 타겟이 더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저는 아직 글쓰기 강의를 하진 않지만 이게 좀 확실히 강사 선생님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예 그냥 열어놓거나 아니면 하는 방향으로 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채찍 PT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건 맞죠 아직 그쪽에서는 할로시네이션? 유령? 환상? 환영?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문제 다시 말해서 거짓말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데 과연 이렇게까지 할 정도인가 물론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 이제 프롬프트 러닝이라는 것도 중요해질 거고 특히 그 과정에서 이공계가 아닌 입문학이 오히려 더 혜택을 받을 걸로 보이죠 왜냐하면 코드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게 아니고 기획 자체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점점 도래하고 있다라는 증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까지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사실 채찍 PT 자체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고 그런 문제 때문에 채찍 PT에서 파생된 GPT 모델에서 파생된 논문 전문 서비스나 이런 거는 진짜 열심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채찍 PT 자체는 사실 저도 계속 헛소리 제조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를 전문화 해가지고 지금 각 영역에서 하는 거는 그거는 오히려 좀 쓸만한 거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거 좀 써보는 게 좋지 않을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